아이고 잘 논해가지 아이고 아이고 지금 제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논해 아빠 있을때 안하든 아아아 애기짓을 하는거예요 어리광 그래서 탁구공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신나게 논해요 어딨어 가지야 아이고 하아냐 꺼내 줘야 되겠다 잠깐만 아아 가지가 탁구공 같고 옛날 스타일로 노네요 너무 반갑네요 가지가 근데 너무 구석으로 놓지마 어디갔어 또 어디 봐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해 아주 쉼표야? 지금 쉬는 시간이야? 얼마 안 놀았는데 할미가 볼 땐 제가 안 보는 사이에 탁구공 같고 놀긴 놀았거든요 이 거실에다 줬는데 가지방으로 가져가서 놀았으니까요 근데 너무 신나게 노는 거 같아서 제가 핸드폰 켠 거거든요 에잉 가지씨 가지씨 쉼표예요 그럼 할미 가도 될까? 한잔 자고 일어나가지고 맘마 좀 먹고 거기서는 또 앵앵거리면서 한바퀴 탐색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떼 쓰듯이 앵앵거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탁구공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잘 놀더라구요 가지야 쉬울꺼야 할미가 탁구공 한번 이렇게 해 줘볼까? 야 어떡할래? 잡기 싫어? 옳지 가지 잘하네 가지 잘하네 가지 잘하네 이건 뭘 더 예쁘게 먹고 착해라 가지 잘하네 착해라 물에 다 먹고 네가 싫어 제가 엄청 좋아한다 만약... 특히 이렇게 그냥 이거 시원하게 오픈 천천히 먹어 여기 삼키는 소리 나는데 또 살에 걸릴까봐 할미 발 공격하려고 그러지마 지금도 할미 발 공격해 할미 발 좀 줄까? 아이고 간지러 탁구공 어땠어? 응? 어딨어? 공 어딨나 아까 저 소파 밑으로 아 소파 밑에 있네 아이고 뭐야 졸린거야? 아이고 간지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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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러워요 아이고 아이고 물살에 걸렸어 응 네 할미 발가락 만지고 또 핥트니 아주 심표하십니까? 뭐하실건가? 마지막 quem에 한 번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네 다시 나왔네. 최선경이 때부터 한 번도 안 탔거든요. 가즈야 이거 안탈꺼야 응? 한번 타보지 한번 타면 좋을텐데 우리 가즈씨 으흐흐흐흐흐흐흐 미안해 일단 쉬고있어 삼매도 맘마좀 먹고 해야되겠다 가즈야 쉬고있어 뿅 이렇게 뛰어다녀 이렇게 뛰어였다녀 아멘 알지 나 gut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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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감사합니다. 야야야야야 거기 지금 빨래하는거 니 빨래하는거야 욕실 문을 열어놓으면 아기가 변기 위로 올라가더라구요 변기에 올라가면 또 세면대 위에 올라가고 욕조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다리 다칠까봐서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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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장난을 하는건가 진짜 숨는건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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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면 좋겠는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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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타는거에요 며칠만에 처음타는거에요 완전히 치타야 치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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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oben지고 아 아 아